아, 어, 흠! 흠흠! 흠흠! 야, 야, 시작합니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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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호호!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옭 Richmond! 어! 지 게려야 아아악! 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옭 죽여 아아악! 죽여 아악! 죽여! 죽여아. 죽여, 이 자식.으아 증겼어.으으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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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튕겼어! 으아! 으아! 잡아야 돼! 저 자식을 잡아야 해! 저 자식 잡을 거야 내가! 오늘 잡고 말 거야! 저 자식 왜 안 죽는 거지? 너! 내가 새로운 아이템 가지고 올 거야! 너를 잡기 위해서 모든 수를 써서라도 잡을 거야! 어그 킹모드 이모드 이름은 배틀타워가 아니라 자아! 으아! 너 딱 기다려! 내가 너에게 선물을 줄 것이다! 무엇이냐구! 지금 알겠지! 지금 알겠지! 너에게! 내가! 이 아이템과! 이 아이템을! 이 아아아! 야아아아아아! 이거라! 이거라! 야아아아아아아아악! 이하아아아아악! 이제 됐나! 죽어! 으아! 또 튕겼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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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이모가... 이모드 어떻게 된거지 머리가 터질거 같다 이모드 뭐지? 아... 이모드 뭐야... 아... 이모드 뭐야... 이모드가 사람을 화나게 한다 이 자식은 날 튀기게 하고 난 나간다 어... 이 자식 나랑 비슷한 스킬을 쓰는데 이 자식은 날 강제로 내쫓네 이 자식은 강제야, 강제적인걸 좋아해 하... 안녕! 저 당신 죽이러 왔는데요 당신은 언제 죽죠? 으아악! 아... 아 화나... 아 화나... 너 죽일거야... 너네가 죽일거야... 너네가 죽일거야... 어... 넌 내가 죽일거야.. 넌 딱 기다려... 너 내가 죽일거야! 너 내가 죽일거야! 너 내가 죽일거야! 여기서 나 1분만 기다려 일분만 기다려... 1분만 기다려... 끝났어 이 세상 내가 지배한다 이 세상 내가 지배한다 아니 내 책들이 타고 있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마이 책 마이 북스 마이 북스 마이 북스 마이 북스 마이 북스 마이 북스 이러지 마 마이 북한테 이러지 마 마이 북한테 이러지 마 이건 마이 북이야 이러지 마 이러지 마 굉장히 곤란해 이러 호란해 넌 왜이래? 넌 몰라! 쒸이키 넌 뒤졌다 오늘 이제 어디서 쏘는거야 이거? 이거 어딨어? 여기서 쏘는거야? 넌 뒤졌다 오늘 뒤가 그렇게 나와? 너 오늘 뒤졌어 너 오늘 뒤졌어 너 오늘 뒤졌다! 이야! 오우! 게임머드 따위 풀지 않는다 어쩔 수가 없다 이 자식을 죽이고 말거야 이렇게라도 죽이고 싶다고 도와줘 게임머드? 게임머드 푸면 나 죽는거 아냐? 으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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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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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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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악! 게임머드 푸면 튕긴다 얘들아 안된다! 안된다! 게임머드 푸면 튕긴다! 안된다! 크흑 아아! 아아 쟤 스킬을 썼는데 쟤 스킬 배웠어 쟤 쟤 스킬 배웠어 쟤 쟤 스킬 배웠어 쟤 운영자가 스킬 넣어놨어 너 굉장히 이름 곤란해 너 이름 곤란해 너 이름 곤란해 너 끝났어 이제 시작이야 자 너 어딨어 어디 어 얘 죽었나? 잠깐만 그렇게 시시하게 간거니? 이 아이템을 주고? 다이야를 주고 떠났어요 얘 너 되게 게임 재미없게 한다 다음 그냥 여기 보스를 가볼까? 얘 게임 되게 재미없게 하네 뭐야! 너 안녕? 내가 니 친구로 막을 죽이고 왔는데 니가 무슨 델을 죽을때로 해서 왔어 안녕? 뭘 꼬라봐 꼬라보기 눈깔 꼬라봐요 너도 똑같구나 게임머드 쓰잖아 똑같네 똑같애 미친구로 니 친구로 오응 느음 저리 식으로 어ㅏ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select 으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isa 모두는 버그투성이에요 여러분들 하지마세요 절대로 추천과 추천을 눌러주세요 유튜버 분들도 구독하기와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 배틀타워 모두 내일까지 만날게요 안녕 걔들과 함께 떠날거에요